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날씨 예보분석관 임하늘입니다. 절기상 여름의 시작인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행히 새벽에 대부분 그쳤고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는데요. 자세한 오늘날씨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름영상과 지상일기도 보시겠습니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비를 뿌렸던 이 비구름대는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비구름대는 물러갔지만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 기압차로 인해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동해안 지역과 강원 산지 및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순간적으로 바람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이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북쪽을 중심으로 다시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간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터널 출입구간의 풍속이 달라질 수 있고 교량과 같이 높은 도로에서는 풍속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파도도 거칠어지면서 현재 서해중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바람이 시속 35에서 65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너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서 생긴 파도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까지 전달되어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은 물결이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으니까요. 너울로 인한 피해 없도록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편으로 그제 네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기상정보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셔서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로 출발을 해서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